아는 것은 1번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대금 지급기한을 뭐 할 수 있죠? 연기해 줄 수가 있고요. 2번 매도에 관한 숙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고요. 3번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서만을 교부했어요. 아무 말 안하고 뭐 멈췄다고요? 인감증명서만을. 숙권형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리권의 수요형위로 보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매도에 관한 대리권이 수요됐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 기억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미 대리는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뭐죠? 소멸됨으로. 이미 대리는 해제하거나 취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뭐가 필요하죠? 숙권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번부터 틀리시면 어쩌란 말인지 틀려도 할 수 없죠. 그만할게요. 5번 대금이든 일부든 전부든 뭐 할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럼 마지막 보시면 일부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맞는 질문이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번 갑에 대린 을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해가 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은? 진짜 제가 계속 강목이죠. 궁박만 본인. 궁박을 제외한 나머지 무엇은? 모든 것은 다 누굴요? 대린을. 따라서 3번 보시면 위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판단하면은 경솔무경험은 을 대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박상태 여부는 갑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 맞죠? 나머지 것들. 2번.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리 행위가 아닙니다. 을은 중대한 과실을 위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으면 얘는 아예 뭐가 아니에요? 대리가 아닙니다. 또 현명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의사의 표시는 을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의 간주가 됩니다. 이거 아까 빠뜨렸네요. 설명 드릴 거. 4번. 매매계약 체결 시 병의 을에 대해 강박을 했어요. 강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지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을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에만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갑이 알았던 몰랐던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5번. 매매계약 체결 시 의리 병을 기망했어요. 사기쳤는지 안쳤는지 누구만 가지고 따져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져요. 본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으므로. 갑이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 병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4번과 5번은 강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강박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도 뭐죠?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그 사실을 알랐는지 몰랐는지 뭐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만요? 공박만 본인. 공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게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복대리에 가란 설명 기술로서 옳은 것은 1번. A가 이미 대리인이라면 A는 B의 승낙이나 지명으로 복든 선임했어요. 단순히 승낙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뭐 했어요? 지명까지 했다면 원칙적으로 복대리에 대해서 대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선임감독성에 과실이 있으면 책임이 있다. X가 됩니다. 2번. A가 B의 이미 대리인 경우 A가 질병으로 복된 선임의 한 경우 선임할 수 있죠. 다만 문제는 A는 본인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임감독에 관한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합니다. 2번도 X죠. 3번. A가 B의 법정대리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복된 선임할 수 있으나까지 맞는데 A는 선임감독성에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한다. X입니다.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합니다. 4번. 이미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 없이 선임한 복된이 월권대리를 한 경우 상대방에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본인은 책임이 없다. X입니다. 제가 아까 계속 이해한 말을 했어요. 표현대리가 되기 위해서 목권대리인이 꼭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복대리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요?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기억나시죠? 4번 보세요. 복대를 통해서 월권대리, 권한을 넘었대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정당한 원의가 있다면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때문에 본인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행위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점. 다시 말하면 표현대리가 되려면 묵권대리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 성립합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답은 뭐죠? 3, 5번이 됩니다. 4번입니다. 의리, 대리권 없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의 토질병에게 임대한 경우 옳지 못한 것은 1번 갑이 계약을 추인한 경우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화나 맞나요? 왜요? 추인은 묵권대리인이 추인하면 묵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뭐가 되죠? 유효화되죠. 제3자의 권리를 회하지 못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소급되긴 하지만 뭐 하지 않습니까?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겠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을이 이행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병이 선택한다. 묵권대리인이 이행을 해야 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면 누가 선택합니까? 상대방이 선택함으로. 2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3번, 갑이 사망하고 을이 유일한 상속인이 된 경우 을은 계약의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맞죠? 신의칙상 금반원의 원칙 때문에 묵권대리인이 본인의 법적 주의를 상속하더라도 뭐 하지 못해요? 거절하지는 못하죠. 4번, 병이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채구한 경우 갑이 확답을 기간 내에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죠. 맞죠? 상대방은 채구할 수 있고 최고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않으면 추인을 뭐 한 것으로 보죠? 거절한 것으로 보죠. 답은 5번입니다. 병이 선인 경우 갑이 추인을 한 후에도 계약을 처리할 수 있다. X. 선의 상대방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추인 전까지.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갑자기 침울해지셨지? 5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주고 위임장 및 인간 및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을은 이를 악용하여 갑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입니다. 자, 묵권대리입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묵권대리가 성립하면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묵권대리인이 책임집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표인대리가 성립되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쉬워요. 2번, 표인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원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X죠. 왜요? 표인대리가 성립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묵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표인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으니까요. 나머지 문을 들어볼까요? 1번, 의뢰계의 기본 대리권이 인정되나요? 지금 갑이 의뢰계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뭘 줬죠? 대리권을 줬으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죠. 3번, 아까 마지막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묵권대리든 뭐든 이런 게 다 매매가 유효함을 전전한다. 매매가 무효하면 묵권대리든 표인대리든 뭐든 따질 필요가 없다. 3번, 매매기약이 토지거래 허가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이면 표인들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권한을 넘는 표인들이 성립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선이 무관실인지 언제를 기준한다고요? 대리행위실을 기준한다. 따라서 병이 매수 당시 의뢰계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 계약, 성립 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월권 대리, 월권이 뭐죠? 권한을 넘은 드리죠. 권한을 넘은 표인들이 성립한다는 질문은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5번 지문입니다. 5번 지문을 만약에 답을 선택하신 분이 계시다면 완전히 저에 대한 배신인 거죠. 배신, 그렇죠? 제가 오늘 무권대리든 표인들이든 강조했던 게 뭐예요? 현명을 해야 무권들이 되고 표인들이 된다. 현명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도 표인들이도 아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럼 보자고요. 만약 의리,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자신을 매도인이라의 병에게 토지를 매도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팔아먹은 거예요? 직거라고 하면서 팔아먹은 거잖아요. 대리인이라서 현명 안 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예 무권대리가 아니고 단순한 뭐죠? 탄소유물의 매매니까. 병원, 갑에게 표인들이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6번입니다. 6번에 대해서도 다 맞춰주셔야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동적 무효죠? 그런데 만약에 불호가 처분이 있으면 뭐가 되죠?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2번 매매계약이 정지조건부 계약입니다. 정지조건은 뭐예요? 현재 효과가 없는 거죠.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만약에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확정적 무효가 되겠죠. 왜요? 정지조건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인데 조건이 성취가 돼야 비로소 뭐죠? 효과가 생기는 거니까요. 따라서 정지조건부 계약이었는데 그 조건이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됐다면 그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5죠. 왜요? 정지조건은 유동적 무효인데 불성취로 확정되면 뭐로 바뀌어요? 확정적 무효로 바뀌겠죠.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아까 계속 강조했죠.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은 있다. 다만 매매 대금은 뭐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매매 대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협력 못하겠다고 뭐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3번 매도인은 매순의 매매 대금의 이행 제공이 없었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관련된 매순의 협력 의무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지 않아도 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요. 5번 유동적 무효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행이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토지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다음 중 치소권을 가지지 못하는 자 1번 치소권자 상대방이 치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치소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치소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나중 문제죠. 2번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만약에 이행을 청구한 것이 법정 추인이 돼서 치소권이 소멸하려면 무능력자가 뭐가 돼야 돼요? 능력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무능력자, 제약능력자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치소할 수 있죠. 또 일부를 이행한 것을 무능력자 상대방으로부터 일부를 이행을 받는 것도 추인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무능력자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무능력자가 이행을 수령한 것도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님으로 이행을 치소할 수가 있고요. 4번 사기를 당한 매도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은 경우 이행을 청구가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치소권자가 해야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는 건 뭐가 아닙니까? 추인이 아니죠. 따라서 아직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뭐죠? 5분이죠. 치소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미 12년이 경과했다면 치소할 수 없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무효와 치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역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없습니까? 추인할 수 없습니다. X죠. 니은번 법률행위의 추인은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되지만 치소는 원인이 종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인 상태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치소할 수는 있지만 추인은 언제 해야 될?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치소나 추인 모두가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해야 된다는 니은번은 뭐죠? X가 됩니다. 디귀법 많이 했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치소할 수 있고요. 리은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치소한 자 착오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을 부를 수는 없고요. 미은번 이것 때문에 아까 열심히 말씀드렸죠? 치소해서 무호가 된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다. 미은번 치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치소한 후에는 다시 무효인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맞는 것은 디귿 미음에서 3번이 다음이 되네요. 제가 아까 혼자 이렇게 풀어볼 땐 되게 쉬운 줄 알았거든요. 같이 풀어보니까 또 만만치 않네요. 이게 제가 혼자 문제를 낼 때는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되는데 9번입니다. 조건에 관해 옳지 못한 것은 1. 조건이 불륜의 경우 어떻게 해요? 불정무 불해줘죠? 따라서 정지조건이면 무효고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맞네요. 또 2번 기정조 기혜무입니다. 해제조건이 범위상식 기정조건이면 기혜무 범위는 무효이다. 맞네요. 3번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범위에 조건을 붙이면 그 범위는 전부 무효인의 원칙이죠. 4번 불법조건이 이게 뭐라고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는요. 그냥 싹 무효입니다. 뭐라고요? 법률행위 전체가 따라서 이 4번은 그냥 헷갈리게 써는 것 뿐이에요. 그냥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소유권 유보부 매매 대표적인 뭐라고요? 정지조건입니다. 따라서 매수는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지만 월부금을 완납하면 바로 비로소 뭘 갖게 될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질문은 5.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뭐죠? 4번이죠. 10번입니다. 조건과 기한에 대해 틀린 것은 1번 무의자예요. 무상이죠. 무상이면 채무자만 기한액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죠. 따라서 차주는 기한 전에도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5조. 1번 토지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했다면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입니다. 따라서 불확정 기한이다. X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해 효력을 잇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잇는다.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4번 자 이건 뭐냐면 시험 보면 갚을 게 그 얘기예요. 아까 그러면 시험을 봐도 갚아야 되고 안 갚아야 되고 뭐죠?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니까 4번 부간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다시 한 번요. 시험을 봐도 갚아야 되고 안 봐도 갚아야 된다면 그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인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말 그대로 안 보면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부간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채물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이것은 기한이 아니라 뭐죠? 조건이기 때문에 정지 조건으로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부간이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시험을 봤을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이 확정된 때에도 안 봤을 때도 그 채물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는 이는 뭐죠? 불확정 뭐예요? 기한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해요? 물건보로 들어갈 거고요. 아마 다음 주에도 좀 성적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저는 뭐죠? 굳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죠? 여러분도 그죠? 제가 이렇게 점수 분포를 보니까 뭐 한 5점 정도면 괜찮아요. 그죠? 근데 4점, 3점, 2점 이런 건 조금 좀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2점을 맞으신 분도 그게 뭐 뭔가 전혀 몰라서기보다는 자꾸 문제 풀 때 핀트가 어긋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감이 상실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꾸 자신감이 없으면 이게 답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거 내가 맞힐 리가 없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자꾸 다른 곳을 찍을 수 있는 거니까 점수가 안 나온다고 자신감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꾸준히 하시면서 차근차근 접근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